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맛집 가이드, 먹방 외길입니다. 강남구청역 인근 조금은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숨은 맛집, 모스코라를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작년 4월 오픈 이후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네요. 모스코라는 최경훈 셰프님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요리를 그대로 한국에서 제안했습니다. 산세바스티안은 바스크 지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페인에서도 미식의 도시로 유명하죠. 이탈리아, 프랑스 파인다이닝은 많은데 스페인 파인다이닝을 맛볼 수 있는 가게가 많지 않아서 모스코라의 존재는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유럽 음식들과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진 모스코라의 음식 참 맛있네요. 계절마다 조금씩 메뉴를 바꾸고 있는데요. 저는 1인 9만원 여름 디너코스로 다녀왔습니다. 100% 예약지로 운영되고 있고요. 콜키지는 병당 3만원입니다. 발레 주차가 가능하고요. 휴일은 일요일이네요. 모스코라는 만취 라는 뜻의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최경우 셰프님도 술을 좋아하시고 업장 내 와인도 꽤 맛있는데요. 술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항상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핀촛바를 운영하시는 점도 가게 이름에 딱 맞네요. 가게에 들어가면 시원한 통창이 먼저 눈에 띕니다. 자리는 총 16석 준비되어 있고요. 테이블은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리는 뒷주방에서 하지만 마무리는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하고 내주시는 점도 좋았습니다. 지난 방문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메뉴입니다. 한가지 코스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시간에 핀촛바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스페인 요리 중 타파스는 사실 뚜껑을 의미하죠. 술잔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접시에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타파스를 바스크 지역에서는 핀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초도 간단한 요리를 의미하는데요. 핀촛바의 메뉴를 보면 각 요리들을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말 너무 저렴합니다. 음식 수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핀촛바로 방문할 경우에는 주류 주문이 필수입니다. 와인 리스트도 대폭 수정되었는데요. 꽤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와인 페어링도 좀 더 정량화 되었습니다. 저는 세잔에 6만원 페어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작은 화이트입니다. 상당히 많이 따라주셨는데요. 이런거 너무 좋네요. 와인은 잘 모르지만 페어링한 3종의 와인 모두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적당한 가격대에 다양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페어링 코스 아주 좋네요. 시작은 4가지 웰컴 디쉬입니다. 4가지 웰컴 디쉬가 나오는 점은 오픈때와 변함이 없는데요. 요리 종류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리는 왼쪽에서부터 먹고 마지막은 상큼한 핀촛고추로 마무리합니다. 바삭한 파래긴 튀김 위에 살피콘을 올렸고 랑고스티노 새우를 올려주셨습니다. 탱글탱글하면서 감칠맛 넘치는 새우가 아주 맛있네요. 7가지 재료로 만든 살피콘의 맛이 아주 강렬한데요. 바삭한 튀김과 새우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하몽으로 만든 크로켓 위에 노른자로 만든 콩피를 뿌려주었습니다. 따뜻한 온도감이 좋았구요.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도 좋습니다. 다만 하몽의 짭조름한 맛보다는 같이 들어간 재료의 진득하고 크리미한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세번째 요리는 방문할 때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바스크에서 즐겨 먹는 소세지인 치스토라를 부드러운 슈 사이에 끼워서 만든 미니 햄버거입니다. 소세지는 가게에서 직접 만든다고 하네요. 진짜 햄버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핀초의 마무리는 항상 힐다입니다. 올리브, 고추, 엔초비, 오일을 꽂고 올리브오일을 뿌려주셨는데요. 입안을 정리해주는 듯한 강렬한 맛이 돋보입니다. 매콤하면서 짭조름하고 올리브오일의 부드러운 풍미와 식감까지 입안에 잘 전달됩니다. 화이트 와인과도 찰떡궁합이네요. 라프터 요리가 나왔습니다. 라프터 테일을 흑토마토와 알리올리 소스, 채소 비네그레타와 버무렸습니다. 채소 비네그레타는 홍피망, 적피망, 양파, 당근을 작게 잘라서 올리브오일에 재운 재료라고 합니다. 위에는 캐비어와 차이브를 가득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랍스터를 감싸고 있는 노란 소스는 레몬 드레싱입니다. 파인다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소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스 정말 맛있네요. 숟가락으로 듬뿍 떠서 먹으면 되는데요. 차이브와 캐비어를 올리고 소스와 같이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랍스터 테일의 고소함과 알리올리 소스의 부드러운 풍미가 잘 어울리고요. 레몬 드레싱과 캐비어, 차이브가 함께 만나면서 입안에서 축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맛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먹었던 요리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요리였습니다. 무수꼬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스페인식 물에 퓨전 가스파초가 나왔습니다. 토마토, 비트, 참외가 들어간 소스에 오렌지와 한치를 올렸습니다. 소스가 아주 독특한데요. 가벼운 느낌이면서 시원하게 입안을 정리해주는 듯합니다. 쫀득한 한치도 아주 맛있는데요. 위에 살짝 올라간 애플 민트와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준비될 와인이구요. 스테파나비용의 쉐나 와인입니다. 고졸레, 끓이보졸레에 해당하는 쉐나 마을의 와인이구요. 다음 되게 쌀요리랑 잘 어울리는 타입이구요. 약간 좀 온도가 차갑게 드시는게 좋거든요. 무수꼬라의 쌀요리는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스페인식 쌀요리가 가장 맛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육수로 만들었다는 쌀의 식감과 맛이 압도적입니다. 정말 맛있다라는 말밖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쫀득한 식감에 감칠맛 넘치는 풍미가 일품입니다. 옆에는 조개 벨루테 소스를 곁들였고 멍게와 관자가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멍게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먹는데요. 어떻게 조리하셨는지 멍게 특유의 향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저도 먹을만 했습니다. 한공기 푸짐하게 퍼먹고 싶었던 쌀요리였습니다. 모스꼬라의 올 때마다 놀라는 요리 중 하나는 완두콩을 이용한 요리인 것 같습니다. 셰프님이 완두콩을 좋아하는 건지 바스크 지역에서 완두콩을 많이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때마다 아주 독특한 완두콩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아스파라거스를 더한 소스 위에 부드럽게 조리한 이베르구 항정살을 올렸고 제주 딱새우 튀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항정살 구이는 정말 미친듯이 부드러운데요. 고소한 지방의 풍미까지 잘 살아있어서 완두콩 소스와 아주 잘 어울리네요. 바삭한 딱새우 튀김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때쯤 구운 바게트도 같이 주시는데요. 남은 완두콩 소스를 올려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생선은 재료 수급에 따라 바뀐다고 하는데요. 저는 삼치구이가 나왔습니다. 살사 베르데 에스포아 소스 위에 잘 구운 삼치를 올렸고요. 삼치 위에는 깨로 파리오라는 소스를 뿌렸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같은 소스 같은데 다른 소스라고 하네요. 삼치는 퍽퍽한 생선으로도 유명한데요. 모스코라에서는 부드러운 조리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삼치는 상당히 부드럽게 조리가 되었고요. 짭조름한 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스와 같이 먹을 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조금 아쉬웠는데 같이 나온 브로콜리 튀김이 바삭하게 잘 조리 되어서 좋았습니다. 마르케스테바르가스 레제르바고요. 12년 베티지입니다. 미오와 템브라니오 니케아카시면 되고요. 다음 메인 니시랑 잘 어울리는 타입이 있고 흑양 같은 느낌의 향상은 좀 강해요. 과실은 붉은 느낌보다 검은 향상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본 메인 요리는 와인의 절인 살찌살인데요. 왠지 갈비찐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추가 배용을 내고 양갈비로 주문했습니다. 밑에는 당근 퓨레를 올렸는데요. 노란 색상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삭한 크루통이 아주 맛있네요. 부드럽게 조리된 양갈비는 양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양갈비라는 설명을 안 들으면 양갈비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였습니다. 미디움 레어로 기가 막히게 익혔고요. 시어링도 아주 좋았습니다. 부드러운 치감이 인상적이면서도 씹히는 식감도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달달한 당균 퓨레와 같이 먹으니 아주 맛있네요. 같이 나오는 가니쉬는 감자밀페요인데요. 층층이 쌓인 감자가 아주 맛있습니다. 무스코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끼 돼지 구이입니다. 추가금을 내야 하지만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끼 돼지는 한국에서는 도축이 불법이기 때문에 전량 스페인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재료비만 따지면 투풀한우보다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밑에는 사과 퓨레와 콜라겐으로 만든 소스를 올려주셨는데요. 달달한 맛이 새끼 돼지의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새끼 돼지 구이에서 포인트는 부서지듯 바삭한 돼지 껍질인데요. 이거 정말 독특합니다. 돼지구이 가게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돼지 껍질과는 전혀 다른 식감과 맛입니다. 디저트는 블루치즈 케이크와 살구 퓨레를 올린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블루치즈 케이크는 작은 포션으로 나왔지만 엄청나게 진득한 맛과 품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진한 반문때만은 레시피가 살짝 바뀐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 숟가락에 묻어날 정도의 진한 케이크를 선호하는 편이라 아주 맛있었습니다. 달달한 살구 퓨레를 곁들인 아이스크림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달달한 초콜릿과 아몬드 과자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경호 셰프님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은 코스 요리였습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잘 사려 있었고 작년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점과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스페인식 요리를 맛볼 수 있어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와인 한병 주문하고 수준 높은 요리를 저렴한 가격대로 즐길 수 있는 핀초바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다음에는 핀초바로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